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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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대기실 신속하게 무단 취입 인터뷰입니다. 아, 마피아 개명? 신속히 무단 취입하시면 당신은 나의 히어로.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았네요. 세븐틴의 매력을 또 보여드리...합시다. 아, 매력을 필요해요. 우리 진행이 많이 합치네요. 애교하면 또. 조슈아죠, 애교하면. 젠틀맨 조슈아한테 애교하면. 네, 마트인데 얼굴이 막내 같아요. 약간 새로운 개인기로 약간 얘기를 부르죠. 자, 기준 컨커서를. 기준 컨커서를 영어로 가자. 오, 귀여워요. 좋아요. 아, 그렇다면 여기 또 이제 레오나르도의. 리틀 디카프리오. 리틀 디카프리오의. 매력을 보이시면 됩니다. 아, yeah. she said she loves my rap. 음악하는 남자가 좀 멋진 것 같대. 혹시 이 척 말해. 이거 별 과언인데. 그 다음 그녀 말해. 차크 프롬 탈리. 오! 저기 뒤에 주원이랑 똑같이 생긴. 야, 리틀. 내게 딱지로 맞을 때. 오! 딱지로 맞을 때. 주원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는 만나는 순간인가요? 우와. 실전 똑같이 생겼어요. 네. 내게 딱지를 맞을 때. 원조 버전과 호시 버전을 한 번 봅시다. 부담된다 이거. 아, 거기서 부담 갖지 마세요.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5, 6, 7, 8. 내게 딱지를 맞을 때. 딱지. 딱지. 하나, 셋. 내게 딱지로 맞을 때. 오! 얼굴.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같이 닮은 얼굴. 상둥이 형.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와,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와.